야구 덕후들의 일주일은 모두 야구로 채워져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앤 톱 랭킹 아나운서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니얼 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지난주 승부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순사 선수의 호투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샘슨 선수 하나 이글서의 에이스죠. 샘슨 선수의 호투를 압대워서 하나 승 1승 1패 결국에는 승패가 목요일 경기에 갈렸습니다. 3번 타자 이성열 원벌에서 높은 벌을 걷어 올렸습니다. 3루 주자 이용규 택업 2루 주자도 뛰었어요. 3루로 갑니다. 3루 세입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채은선 회끼를 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멀어집니다. 조금 더 멀리 담장 바깥쪽입니다. 조금 따라가는 LG 투입습니다. 김용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석탄이 때렸어요. 좌중간으로 멀리 좌익수 뒤로 좌익수 자 맞고 튀었습니다. 2루 주자 김현수 그리고 1루 주자 김용희가 모두 허험으로 쇄도합니다. 극점! LG가 8회에야 경기를 뒤집습니다. 6대5 약점! 투아웃 이후에 동점 주자가 출루하는 한화이겠습니다. 4번 타자 제라도 호잉입니다. 낮은 룰렛의 섬진! 경기 끝! 6대5 LG의 극적인 역전승! LG가 이기게 되면서 제가 이겼다라는 거 룰렛이 스튜디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럼 어디 한번 얼만큼 어자 돌리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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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식혜 들어간다! 이 밑에 이게 밥풀인지 소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가 쌓여있거든요. 빨리 드셔야죠. 닫으시면 돼요. 알아서 조금만 조금만. 울어요? 울어요? 울지 마요. 배우분들이 눈물 연기할 때 소금 식혜를 드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거든요. 강력추천? 그러면 바로 이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본인의 예측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예측을 앞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승부 예측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더 재밌게 방송 참여하실 수 있을 테니까 댓글로 여러분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